평화롭던 어느 날 저 멀리 지구 밖에서 못군다리 침공하는데 그들의 못된 능력은 바로 해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대로 그냥 지금 바로 출발만 하면 이런 건 내가 못해 못하겠어 못해 못하겠습니더 나 못하겠어 브레이킹 뉴스 인류가 절체절면의 위기에 빠진 그때 해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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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니까 되잖아 해봤어 해봤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 해봤어 해봤지 해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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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